으응 그리고 저렇게 뒤에서 저격질 하지말고 보였다 안보였다 그래? 으응 으흠 아이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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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컴퓨터 난 불 하나만 붙였는데 자! 봐! 지금 애들이 이렇게 몰려가고 있지 그럼 여긴 뭘 해야 돼 C라인은? 어? 솔직히 몇몇 이놈만 빼고서는 빼는 게 맞아 어? 이렇게 어? 근데 아까 모스크바 첫판에 어떤 짓을 한 줄 알아? 대고 해돈을 했다니까? 그러니까 뒤지지 그리고선 아군 탓을 해요 응? 왜 원인을 자기한테서 안 찾고 다른 사람한테 찾냐고 형! 형은 그저 병신이야!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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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어어 자, 이렇게 많을 때 헤드온 하면 좋대요 이렇게 플레이하는 거 아냐 몰라 몰라 아까 이 모스크바처럼 헤드온 하고서 버티는 거 아냐 지금 우리 아군 스탈린처럼 이렇게 엉덩이 내밀고 싸워야 돼 바로바로 튈 수 있게 바로바로 이거 바꾸면서 튈 수 있게 해야 돼 상황 보면서 해야지 아니 왜 잠깐만 잠깐만 왜 한 가지 행동만 하려 그래 어? 상황은 시시각각 바뀌는데 왜 한 가지 행동만 하려 그래 어메 뚫렸네 아니 지금 이 스탈린처럼 하면 된다니까 계속 이렇게 거리 주면서 튀고 하나 쏠 수 있으면 하나 쏘고 두개 쏠 수 있으면 두개 쏘고 세개 쏠 수 있으면 세개 쏴야지 이게 정상이야 지금 아까 모스크바처럼 하는게 아니라 어? 그리고 저렇게 뒤에서 저격질 하지 말고 어? 내가 웬 못 어? 어? 와이킥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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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